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현실성과 게임성 중에서 타협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그런 게임의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리는 그런 건 추가 안하죠 당연히 그걸 하면 왜냐면 아예 다른 게임이 되어버리는 말이에요 배틀그라운더가 아니야 이미 그거는 배틀그라운더가 아니야 그냥 아르마 짭퉁일 뿐이지 그렇게 추가를 시켜버리면 일단 옵션벌로 손해를 보고 이득을 보는 문제 같은 경우는 최적화한 그 다음 문제라고 하긴 하셨었어요 왜냐면 그게 다음이 맞긴 하죠 근데 그림자 관련 부분은 이제 최적화 관련해서 좀 많이 손을 대야 되는 그렇다 하더라도 효과 관련 부분은 그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지만 해서 그렇게 적용만 해도 솔직히 뭐 그렇게 적용 높은 뭐야 낮은 사용 유저한테 그 굴조율 효과 하나 넣는다고 해서 프레임이 크게 떨어질 것도 아니고 높은 유저한테는 거의 굴조율 효과를 없애 저기 있다 없애버린다고 해서 막 음? 그래픽적으로 막 엄청 구려보이는 것도 아닐텐데 봤나? 못봤어 못봤어 두레 저도 적있냐? 샷건 들고 있었는데 지는데 이것도 적 있었네 내 위치 정확히 모른다 DKB bitur 분암 네 수리탄 키를 했으면 정말 좋았을텐데 품삼이네 백굴 가고 아 쟨 또 언제 왔냐 아 AK라서 좀 아플거 같은데 맞으면 은 아 아 그것은 아 아 근데 감사합니다. 이제 나 못본거 같은데? 네? 본거 맞아? 봤는데 저렇게 돌아? 내가 다 보고 있는데? 차 온다. 빨리 끝내자. 저희 여기 먹으러 온거 같은데? 이거 뭐야? 나 왜 때린거야? 뭐야? 그지네? 나 못봤나봐요. 날 왜 못보지? 자기장 기가 막힌데? 기가 막히진 않다. 남쪽 넘어가야돼. 무조건 남쪽 가야돼요. 수영해서 갑시다. 재미있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일단은 기다려. 뭐야? 왜 숨이 안서지냐? 숨이 안 쉬어져. 애들 넘어가야되는데 왜 그것도 타러와나? 왜 안와? 좀 와. 오. 그래 환영한다. 잘 보아라. 무언가 배울게 있을테니. 우주암아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오늘 왜 호스팅? 풍년이야. 감사합니다. 풍년이구만 오늘. 감사합니다. 우주. 스페이스 힐포님. 200명이나 호스팅 감사합니다. 나나나나. 우리 호스팅. 저 호스팅.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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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라도 이거 헤드 한번마저 죽는다구 허리 한번 흔들어 제끼기 쉬고 허리 흔들어 제끼실? 강 반대편에 쏜다 미쳤나봐 잠시만요 다시 말아줘 손으로 흔들어 사고가 힘들어 다행히 피니당 피니당 지친거에요 양각? 그냥 양각이었던거야? 내가 죽인거 아니거든요 그냥 지친거 같은데 다른 애한테 맞고 배울이 없어서 극혐이네 내 화질이 다른사람보다 좋아요? 난 좋은지 모르겠어 내가 방송 모니터리를 안하니깐 아씨 이 바로 근처에 있는데 어디있냐 금방 가구팔 쏘네 다리에 있는거 같은데 다리네 저 있네 가구팔이면 배울 들고 있겠죠? 옆에서 쏘는데 딴 데서 쏘는데 총알 날라왔어 저 뒤에 한놈 있고 자기장 안에서 뛰어나오는 애도 있네 쟤가 잡아주겠지 쟤를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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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각 보이는데 음... 아프다 이건 좀 간다 보급? 저 보급을 먹은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보급 없어도 게임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중형은 저 보급을 지금 먹을 때 내가 안 죽을 거란 보장이 있어? 시가전 싸움이라서 시간 싸움이 아니라서 먹는게나 나을 것 같아 위쪽에 쏘지면 안다면 그러자 아 그러자 15백 그러자 끌린다 저기 한명이 아니다 카구팔 두명이야 저기에 카구팔 두명 있어 써 매일 앞쪽으로 너무 가깝다 15별석이 3명밖에 안 남았어? 4명밖에 안 남아있어 저 근처에 있어요 뭐야 딴 애가 싸웠어 저 근처에 한 놈 있고 한 놈 또 어딨지? 저기 있다 15별 극혐이다 다시는 쓸 일 없을 것 같다 2명밖에 안 남아있어 2명밖에 안 남아있어 쟤 움직인다 한남 어딨냐 쟤 웬마페란거 보니까봐 쟤 뒤질래? 뒤졌고 제 라스트 15벨 맛좀 보여줄까요 에이 15벨 극혐이네 진짜 너무 가깝다 이거는 쟤 웬더골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불안한데 얘가 좀 크게 돌아서 무서운데 일로 와 저기 있네? 15벨 맛좀 보여줘야겠다 팡팡 터운 터운 한글자막 by 박진주 한글자막 by 박진주 한글자막 by 박진주 한글자막 by 박진주